월세면 좀 어때요? 내가 산 집은 아니어도 추억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곳. 살고 싶은 집을 보여드려요. 당신의 월급은 오르는 집값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. 정답은 집을 사는 것, 좋은 집을 보는 안목을 키워야겠죠. 사야 하는 집을 보여드립니다. 집에서 사는 여자와 집을 사는 남자의 매진마리안 로맨스. 월간지 6월 16일 수요일 밤 9시 첫방송. 난 그 칭찬을 듣지 말았어야 했다. 인사드리세요. 우리 잡지사 대표 유자성 대표님. 설마 그 수요? 자르실 건 아니죠. 넌 진짜 모를 거다. 저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여잔지. 그냥 파주. 얼마나 무시무시한 여잔지. 대표님. 낙방. 괜찮습니까? 네. 영호 씨. 대표님, 저 좋아하세요? 월간지 6월 16일 수요일 밤 9시 첫방송. 사람들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